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 오리.. 어둠이 너를 삼킬 때 하얀 밤이 되어 줄 거야 디디 아들 태앉아 Like you're right inside 두 명이 두 명은 나와 하지마 두 명이요 내가 욕가 있어요. 언제 가세요? 길을 걸어오는데 The love you in the dark 내가 가죠. 아 뭐야 하고 문제 하자고? 아 가지마 가지마. 네 가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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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같이 갔은 중 아니 내 사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여주고 우선 종이 주의자 다 내렸다. 좋아 먹여먹어도 그럼 네. 소우 박사님. 2019년에 1월 9일 날과. 저거 왜 숨는 건데 이 형. 아 이거 이거 그거야. 이거 뭔지 몰라? 마취총부터 쏴줘. 두 분. 뭐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한.. 문자로 보내겠지? 형! 내가 대신 사과할게. 굉장히 오랜만에 웃겼다. 하나도 안 웃겨. 건이한테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뭐야 이거? 항상 화날때마다 나오는 스파이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나쁜 나와요. 정말 이거 대접해라. 대접해라 이거! 못났다. 비하인들이 보는데. 시온이가 또 그걸 보더니. 이거 말하네. 이거 말하네. X9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넷이 인사를 드리잖아요. 넷이 인사를 드리잖아요. 넷이 인사를 드리잖아요. 같이 연습한 지는 지금 벌써. 영재현이 한 6개월 정도. 늦게 일어나요. 아니요. 내가 정말 궁금해. 내가 자꾸 여기에 넣기를 썼어. 그래서 약간. 프로듀싱을.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네.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영재현이 설득한 것 같았어요. 맞지. 여기 맞지. 멘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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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런 말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셋이 닮았다는 거. 아니. 가끔씩 그거 놀라가지고. 맞아. 닮았어요. 맞아. 그래서 혼자서. 너는 셋이 팀 같대. 나는 아닌 것 같대. 혼자서 맨날. 그래서. 그러니까. 셋이만 너무 닮았는데. 저를 닮은 사람이 시급합니다. 비주얼이 3명이 돼. 형이랑 닮으면 다. 이렇게 하면 비주얼이 될 수 있어. 잘생겼어. 이제 맘마타임이 이제 9시가 딱 정확한. 우와 딱 9시다. 다시 한 번 물을게. 마음 다 정리됐어. 나. 언니가 더 연기할 수 있어. 아직 못 정했다면. 올해는 시톱이에요. 미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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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죠 미니무 손가락 이 느낌 네, 이렇게 드세요. 젓가락 게임 아니야? 맞아. 원상태 원상태 바이바이 섹시 댄스? 뭐하지? 댓글에 그 얘기밖에 없구나. 자꾸 섹시 댄스 하네. 약속이잖아요. 왜 했어, 그러니까. 에이, 다 같이 정한 건데. 섹시 댄스? 뭐하지? 아니면 음악을 틀 수도 있는 기회를 들어요. 뭐해? 섹시 댄스. 내적 댄스인가?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여러분들은 지금 섹시 댄스의 노래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면 돼. 이제 추면 돼, 빨리. 나온다고. 매뉴얼트. 렛츠고 터럴킹. 그러면 소호야. 그 10년 전 K-POP을 다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요즘 꽤 많잖아요 보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 소호야 아파 아파 아 맞아 그런 소리가 안 나네 왜 왜 왜 나는 그런 소리 안 나 동준 나던 데 통통통 망한 치킨이지 치킨은 뭘 먹어도 맛있어 나도 한입 마 나 방금 입댔는데 괜찮 서호 소매 묶어줘 달리니 부탁 안돼 자 이렇게 포장한 서호 99,900원 특가로 모십니다 어? 이거 뭐지? 네 손 네 손 비트 발키리 뜬 뜬 뜬 뜬 뜬 뜬 지금 벌써 지시는 거예요? 이만큼 더 들어오셔야 돼요 어 이거 야옹에 아 죄송한데 자리에 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한 번만 까만 주세요 어때? 아니 그래도 왜 형 눈 빨리 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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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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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높아네 시작도 안 했는데 좋아 좋아 준비 자 타면 조금만 더 안 가르쳐요 너희 머리로 머리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준비 시작 시작 아니 안 했어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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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다고 너무 웃겨 자 다시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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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1, 2, 3 좋은 생일 축하해요! 어? 뭐야? 다 같이 사귀라고 한 거야? 오빠 한 거야? 아니 왜냐면 빨리 축하해줘! 이생일이야 이생일이니까 아 다다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다 아 정해실 혼자 쓰나 죄송합니다 노래도 몰라 벌써 말을 모르네 없어서 못 샀고 응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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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VPN 감성 마음을 잡는 권위감성 마음의 감성을 못돋아주는 이런 노래 좋았습니다 저희가 방송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반대로 보면 괜찮아 이게 맞아 맞아 지금 잠깐 쏘! 핑크! 완전! 전화 좋아 아 건민이 전혀 그거기 때문에 저는 건이는 야탑 도야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마! 저는 아무래도 이번 앨범에 할까요? 레쓰! 프로타입! 하나, 둘, 셋! 설명드립니다 치고 가신가요? 스태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분 13분! 맞습니다 이번 앨범에 다 쓰는 여러분들의 자 이따! 대박 신기하다 왜? 13등 했다고 너무 좋아 너무 싶었는데 아 모른데? 자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잠옷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아파 자기 잠옷 있는 거 같은데 니가 요리하고 싶었잖아 바꿀래? 터지면 뺏기는데? 짤 하나 만들어드리자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올라프 친군데? 널 따라다니지 죄송해요 아 아 그럼 그것도 몰라? 뭐? 뭐? 3칸 왜? 1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는데? 3 4 5 5 6